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특정 이벤트를 동시에 제어하고 싶을 때 그룹으로 묶거나 또는 푸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룹으로 묶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룹으로 묶여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묶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또 한번 준비했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럼을 녹음해왔던 소스를 지금 펼쳐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제어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동시에 이벤트를 묶어버리면 내가 하나를 제어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잘려버리고 변화가 돼버리고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중에 잘려있고 작업을 한참 진행한 후에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벤트가 뭐가 왜 이렇게 날라갔지? 그러면은 계속 언두해가지고 무한 언두로 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아주 작업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로 그룹이 어떻게 잘 묶였는지 꼭 체크하시고 작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드럼 소스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이 트랙들이 녹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여러 개 써가지고 지금 보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해서 10개네요. 10개를 가지고 동시에 녹음을 했죠. 드럼 녹음할 땐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쓰죠. 근데 드럼 녹음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환경, 개인 집이나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보통 어쿠스틱 기타 이런 거 녹음할 때도 마이크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좌우지간 이렇게 동시에 녹음한 것들을 한 번에 제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이벤트를 그룹으로 묶는 거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폴더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그룹 에디팅을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축키는 그룹의 G 그러니까 그룹의 이니셜 G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 그래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물론 동시에 이렇게 선택해놓고요. 그러면 이벤트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작은 표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벤트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게 이 이벤트들이 전부 그룹으로 묶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5개만 원한다 그러면 5개만. 10개 원한다 그러면 10개. 근데 지금은 그룹 묶였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도 10개가 다 선택될 거예요. 다 선택되죠. 5개 다 선택되죠. 왜냐 다 그룹으로 묶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어쩌다 보니 잘못 눌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버렸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왜이러냐. 그럴 때 이제 언 그룹이 있어요. 그거는 언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U죠. 이니셜 U를 기억하시면 단축키는 컨트롤 커맨드 똑같아요.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 컨트롤 U를 누르시면 풀립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하고요. 컨트롤 U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표시 없어졌죠? 오른쪽에 표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풀고 싶을 때는 자유롭게 푸시고요. 그룹하고 싶으실 때는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커맨드 G를 누르시면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제어가 되고요. 뭐 이렇게 레인지 셀렉션.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이렇게 특정 부분만 지울 수도 있고요. 특정 부분 개인만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또는 뭐 이렇게 특정 부분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녹음된 걸 제어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묶는 거는 이제 컨트롤 커맨드 G고 반대로 푸는 거는 컨트롤 커맨드 U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메뉴에도 있어요. 메뉴에는 어디 있냐면요. 이걸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 에디트 항목을 보시면 쭉 내리시면 이렇게 그룹과 언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가 돼 있죠? 저는 맥 환경이라 커맨드 표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입니다. 그룹, 언그룹 있죠? 여러분도 여기서 바로 제어하실 수 있어요. 언그룹 누르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풀렸죠? 너무나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은 동시에 여러 이벤트를 제어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오디오 트랙만 설명드렸지만 미디 트랙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디 이벤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미디 트랙에서도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아주 유용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쿠미지였습니다. 루쿠미지였습니다. 의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